권영진 시장이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달빛동맹 상대도시인 광주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단 등 20여 명이 함께 방문해 대구 228 광주 5.18 기념일 교차 참석에 전통을 이으며 국민통합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는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상호전달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달빛동맹이 이용섭 시장과 함께한 4년 동안 더욱 단단해졌고 큰 성과도 이뤄냈다며 이용섭 시장의 관심과 노력, 결단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빛동맹으로 양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을 이뤄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총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